네. 빅히트라는 책 여전히 많은 분들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올해 경제에 대한 중요한 아이디어들 그 책에 다 담겨 있으니까 많이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나저나 그 10년 6억 그 이슈가 계속 살아있습니까? 채팅장에 이거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 굉장히 의견들이 많으시네요. 일단 맞벌이셨고 두 분이 대기업이라고 하면 보통 연봉이 한 초봉 한 5천쯤부터 시작하죠? 아니 그런데 이제 30대 후반이시면 입사일은 10년 정도 되면 거의 억대 연봉도 있죠. 되죠. 네. 그죠? 그죠 소장님? 신입부터 10년까지 평균 내보면 대략 한 7 8천 정도는 되시겠죠. 그러니까 거기다 이제 성과급 같은 걸 요즘 많이 받고 하니까. 아내분이나 둘이분이 같이 하시면 뭐. 가능할 것 같기는 합니다. 또 뭐 아내분이 또 작다 남편분보다 작다라는 고정관념도 맞지 않죠. 어떤 분은 아내분이 훨씬 더 많을 때도 있잖아요. 가능은 할 것 같습니다 아마. 부럽긴 합니다만.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죠. 이분은 중국 소식 ai라고 불러도 전혀 손색이 없을 탁 질문하면 로봇처럼 정답이 나오는 분입니다. 중국 소식 자판기요? 자판기. 미중 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님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자판기는 자판기인데 인스턴트 커피가 나오지는 않고 원두커피가 나오고 운조커피 같은 거. 네. 갑자기요. 저 돈이 없습니다. 퀄리티가 좋다는 얘기네요. 자 일단 우한폐렴 관련해서 우한폐렴에 과거 비슷한 사를 찾아보면 사스나 메르스 같은 게 있을 텐데 그보다는 확실히 위험성은 좀 덜한 거로 알려진 거죠 우한폐렴이. 네. 현재까지는 덜하다고 이야기되는데요. 문제는 현재 슈퍼 확장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슈퍼 확장기. 보통 질병이 전염될 때 보면 처음에는 동물에서 인간으로 감염되는 게 1단계라고 그러고요. 인간 대 인간의 감염이 시작되는 건 2단계 그리고 의료진까지 감염되는 건 3단계고요. 4단계는 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4단계라고 합니다. 현재는 이틀 전에 진료하던 베이징에서 왔던 조사단이 감염이 됐고요. 우한 치료소에서 14명의 의료진들이 감염이 된 상태입니다. 현재는 중국의 20개 지역에 광범하게 지금 환자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집단 간염이 일어나는 슈퍼 확장기로 보여지는데요. 현재는 사스처럼 갈지 아니면 메르스처럼 지금 2012년 9월에 메르스가 발생하고서 현재까지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 메르스가요? 네. 메르스가 현재는 3천 명 넘게 진행이 됐고요. 우리나라요? 아니. 아니죠. 전 세계적으로요. 전 세계적으로요.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네. 아직 계속되고 있는데 메르스 같은 경우에는 계속 몸 안에서 체내에서 증식이나 변이를 일으켜서 잡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겁니다. 사스 같은 경우에는 박취를 통해서 전염이 됐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잡는 데는 별로 문제가 없었는데 이번 건은 코로나 바이러스 중에 6종류 중에 메르스도 들어가고 사스도 들어가지만 이번 건은 유전자 정보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단백질이 몇 개인지 보통 20개 정도가 정상인데 사스나 메르스 같은 경우는 6개 5개로 상당히 변이를 일으켰거든요. 이번에도 체내에 들어가서 변이를 일으켰을 경우에는 걷잡을 수 없이 전염력이 높아진다든지 속도가 더 늘어나서 확산이 더 빨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확장기 들어가 있는 사항이 중요한데 문제는 중국 정부가 10호 보균자들을 초기에 놓쳤다는 겁니다. 중국 친구들하고 여기 방송 나오기 전에 저도 좀 돈을 들여서 국제전화를 통해서 우한에 사는 친구하고 이야기를 우한에 있는 분하고 직접 통화하셨어요 저도 우한에 간 게 1999년에 처음 갔는데요. 우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지역인 거니 중국의 교통의 요지입니다. 하노이 김정은 그리고 트럼프 회담을 위해서 4,500km의 철도를 타고서 북한이 내려갔는데요. 우한 지역을 통과해서 갈 정도로 교통의 요지입니다. 우한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 거니 초나라의 수도였죠. 항우. 그것뿐만 아니라 조조의 위나라의 봉구지가 바로 우한이었습니다. 우한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1,100만 그리고 우한을 둘러싼 후베이성 같은 경우에는 1억이 넘는 중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갖고 있는데요. 중부 지역의 핵심일 뿐만 아니라 교통 1대1로와 관련된 교통의 요지고요. 이뿐만 아니라 중부 지역 5억 명 인구와 관련해서도 이 지역이 금융 유통 교통뿐만 아니라 금속 자동차 철강 이쪽 부분의 가장 핵심 지역입니다. 잔업적으로도 우한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네. 그래서 우한 지역의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시진핑 정부가 올해 연말에 공무원들한테 지시가 내려온 내용 중에 하나가 작년 연말에 내려온 지시 중에 하나가 호랑이도 잡고 파리도 잡지만 앞으로는 모기도 잡겠다는 거죠. 지방에 있는 말당 관료까지 잡겠다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우한의 화남 해산물 도매시장 같은 경우는 크기가 1만 5천평 정도 되고요. 뭐가요? 시장 하나가 하남시장에서 야생동물로부터 전이 됐을 것이다. 여기에 해산물 동물시장이라고 해서 상선만 파는 게 아니라 최근 들어와서 토끼라든지 닭이라든지 이런 것도 봤고요. 또 올해는 쥐 아닙니까 중국에서 돈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자식들을 위해서 옥으로 만든 쥐 모양의 이런 것들을 선물을 하고요. 또 중산층 같은 경우는 금으로 된 걸 주는데 보통 1만 유엔에서 한 몇 천 유엔까지 됩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농민공들 같은 경우에는 애완용 쥐를 여기서 팔았는데 한 마리당 100유엔에 팔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한 친구가 여기서 전념이 되는데 보통 이걸 키울 때 위생적으로 키우는 게 아니라 뭐라 그러나 좀 사육환경이 안 좋은 상태에서 키워가지고 이게 확산이 됐던 가장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쥐를 키워서 네. 올해 쥐이니까 이것을 선물하기 위해서 각각 하나씩 가져가는 게 요즘 우한의 붐이었다고 합니다. 쥐를 키워요.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 공무원들이 사전 전국이 심해지니까 아무래도 우한 지역의 공무원들이 판단해서 사전적으로 우한의 교통이라든지 이걸 다 차단시키고 우한 지역을 통제했을 경우에 이거는 중국 전역의 문제가 되니까 지방관료들이 이걸 취할 수 있는 상태. 네. 그렇죠. 쉬하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계속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가 지금 슈퍼 확장기를 넘어선 상태고 세계로 지금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메르스처럼 변이를 일으켜서 계속 갈지 아니면 사스처럼 단기간에 그치면 좋은데 사스도 2012년 말서부터 시작해서 2013년 5월까지 계속 진행이 됐던 거거든요. 무려 8100명이 감염이 돼서 775명이 사망을 했는데 이 정도까지 갔을 경우에 단순하게 얘기하면 주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단기적인 건 그렇게 충격은 없겠지만 사스처로 갔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리스크 회피 현상이 강하게 일어나지 않을까 보입니다. 8100명 감염에 몇 명이 죽었죠 . 네. 775명. 그게 이제 사스 때. 사스 때입니다. 그보다는 지금은 그렇게 사망률이 아직까지 확정된 건 아니지만 그보다는 훨씬 낮은 걸로. 그게 이제 현실부정 단계라는 거죠. 이게 현실부정 단계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중국 정부가 어저께였죠. 세 차례에 걸쳐서 통계 수치를 바꿨는데요. 무려 4명 사망해서 갑자기 17명까지 그냥 갑자기 뛰기 시작했고요. 또한. 지금 17명 사망으로 나와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 환자 수들을 보면 초기에는 240명 정도 됐다고 하는데 지금 550명이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슈퍼 복윤자들이 한 명이 보통 100명을 감염시키는 이런 복윤자를 놓쳤던 겁니다. 특히 메리스 사태 때 보면 2015년에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중동 지역을 경유했던 한국인이 슈퍼 복윤자가 되면서 무려 157명인가 9명인가 확산을 시켰는데요. 이런 복윤자들 10명이 지금 춘절 연휴 기간 동안에 이동을 하고 있는데요. 무려 춘절 연휴 기간 동안에 30억 명이 이동하고요. 해외로 700만 명이 이동을 하기 때문에 전 세계가 여기서 깜짝 놀랐던 것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30억이 이동이요? 네. 그러니까 중국 5억 명 정도가 이동을 하는데요. 이동수를 연인으로 계산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춘행 기간 동안에. 빌렸다 이렇게 하니까. 그런데 그중에 우한이 교통의 가장 핵심 지역이고요. 굉장히 무려. 그리고 종단 열차의 가장 중심지인데 우한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ktx처럼 초구성 열차도 우한 지역에 정차하면 꼭 3분을 쉽니다. g80이라는 작년 말에 홍콩서부터 베이징까지 가는 아침에 홍콩 구력료에서 내가 8시에 탔는데 베이징 서부역까지 17시간이니까 한 17시에 도착을 했으니까 한 12시간 정도 가는 거리인데요. 그중에서도 몇 군데 안 쉬는데 우한역에서만 3분 정도 정차할 때 인구가 유동이 상당히 심해지기 때문에 오늘 한국 시간에 11시를 기해서 공항뿐만 아니라 지하철 철도 이게 전부 폐쇄가 된다고 그래요. 글쎄 그렇다고 그러네요. 우한 친구는 뭐라 그래요. 우한 친구들 같은 건 거의 패닉 상태에 빠졌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처음 발생했을 당시가 12월 초였는데요. 3주가 지나서 12월 말일 날 환자들이 급증을 하니까 정부가 발표를 하고 그 사이에 sns를 통한 발표를 전부 다 지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에서는 부글부글 끓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는 공공교통과 관련해서 다 통제가 되니까 현재는 생산활동도 중단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안에서는 마스크도 동인하고 여러 가지 소독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는데 의약품도 절대적으로 부족하고요. 또 우한 병원들 같은 경우는 격리 변동이 두세 동밖에 없다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이 많은 인구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어요. 화남 해산물 도매시장뿐만 아니라 처음에는 부부에서 발생을 했다가 지금은 지역 단위로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이 지역을 다 통제가 불가능하답니다. 지금 근데 거의 도시는 뭐 셔다운 느낌 좀 나겠군요. 네. 1100만 명이 지금 서울만한 규모의 세터인데요. 여기가 모든 생산활동뿐만 아니라 모든 이동이 지금 중단되어 있으니까 상당히 심리적인 충격이 크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춘절이 이제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럼 오늘부터 시작되는 거죠. 춘인이 벌써 2주 전서부터 이동이 시작됐고요. 춘절 자체는 내일부터 시작이겠지만 이번 주부터 중국에서는 모든 직장들이 쉬고 그리고 중국에서는 보통 외지인들 특히 농민공들 같은 경우는 2억 5천만 명 정도가 되는데 이미 춘절 시작한 춘인이 시작하자마자 다 내려가 있는 상태고요. 상점에 근무하는 외지인들 같은 경우에도 장기 휴가를 내고서 다음 달 2월 8일인가요 정월 대보름까지 휴식을 줬기 때문에 이동하는 사이에 중국 같은 경우는 초기에는 소비 수요가 징작될 줄 알았더니 의외로 지금 이상한 사태들이 터지면서 소비가 좀 꽁꽁 숨는 그런 모습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게 어제도 사실 우리가 이 시간이 걱정된다고 했는데 어제 장이 좋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기술도 발전할 거였으니까 방역도 예전 같지 않겠지 이런 기대도 있는데 조영찬 소장님의 우한친구하고 통화 내용을 저희가 쭉 들어보니까 만만치 않네요. 그러면 중국은 지금 소비 같은 게 완전히 얼어버린 상황입니까 어떻습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춘절대 같은 원래 소비 많죠. 네. 소비가 많은데요. 중국에서는 중추절하고 그리고 춘절 이 두 쪽이 서로 소비 경쟁을 팜척 경쟁을 벌이다 보면 의외로 휴일 경제가 사라질 정도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1위하고 2위가 싸우면 한 사람은 죽어야 되지만 중국에서는 사비가 죽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징둥이라든지 알리바바 같이 온라인 대기업들이 격돌하면 오프라인 기업이 사라지듯이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경우가 있죠. 삼성전자하고 그리고 애플이 싸우니까 노키아가 사라지는 이런 현상들이 중국에서도 일어났었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춘절 같은 경우에는 30억 명이 이동하고 여행 수요가 중국 전체 한 해 여행 수요 50%가 여기서 창출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 여행이. 네. 국내. 그러니까 전체적인 소비도 엄청납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1조 1천억 유엔 우리나라 돈으로서 180조 원 정도의 경제적 효과가 창출될 거로 구매 판매나 음식점 같은 경우가 늘어날 걸 봤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대중 대면 접촉을 피하다 보니까 음식점뿐만 아니라 이런 쪽은 줄고 있고요. 의외로 중국 친구들은 직속 식품들이죠. 한국 만두 같은 경우도 많이 팔리고 있다는 이야기도 또 해주고 있고요. 냉동식품이 의외로 많이 팔리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는 이제 자동차도 교체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동안에는 자동차 수요가 없었는데 공중교통을 이용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자동차를 쓰게 되고 또 집에만 있다 보니까 5G가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막 보급이 되기 시작했네요. 지금 현재는 25만 개 기지국이 깔리면서 주요 1선 2선 도시. 1선 도시라는 것은 상하이 베이징 선정 광조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2선 도시들 같은 경우는 우한처럼 각 31개 성의 성도죠. 수도 이쪽을 말하는데 이쪽은 지금 5G 통신이 깔렸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해서 5G 핸드폰이나 이걸 가지고 그냥 집에서 그냥 혼자 지내는 게임하고 그게 지금 붐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가 ai라고 괜히 말씀드렸나 봐. 왜요? 한번 질문을 하면 쫙 나오시니까 지금 방언 터졌다고 지금 어떻게 이렇게 그 모든 데이터를 한 번도 보지도 않고 이렇게 말씀을 줄줄줄 하시냐고 신기하다고 숨 좀 쉬시라고 날립니다. 하여튼 우리 그런데 어쨌든 우한의 폐렴 얘기는 이 정도 하죠. 왜냐하면 이게 또 걱정은 되나 또 이게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 예측 불가인데 너무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너무 가볍게 할 수도 없는 사안인 것 같으니까 이 정도 소식을 전해드리는 걸로 하고 중국 경제 얘기를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으세요. 중국 경제 전문가시니까. 일단 미중 합의가 있었잖아요. 미중 합의 이후에 중국의 어떤 경제 정책의 변화 경제 상황이 어쨌든 6%대를 지켰어요. 한국은 2%대 지키고 중국은 6.1% 지키는 결과가 나왔는데 선생님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올해 중국 정부는 그러면 더 적극적인 그러니까 트럼프가 또 재선되면 또 괴롭힐지도 모르니까 어쨌든 내부적으로 총력을 다해서 경제를 좀 살려놔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할 거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잡혀요 그거는 자본주의 국가에서 보는 경제 시각이고요. 중국에서는 이번에 무역 협상과 관련해서 독수조항이 있죠. 그러니까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는 이야기처럼 만약에 중국이 무역 합의를 유반했을 경우에는 관세 카드를 다시 꺼낼 수 있게끔 흔들 수 있게끔 이번에 독수조항이 났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중국 정부가 전혀 발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와 관련된 반대파들의 의견이 있을까 봐 시진핑 국가주석은 무역 합의 다음에 한 일이 몽고하니 즉각 중국에서 반부패운동 다시 재개할 아까도 이야기했지 모기까지 잡으라는 거죠. 그러면서 사정 인사 태풍이 지금 불고 있거든요. 그런 건 무슨 이야기인 거냐면 올해 미중 무역 합의 2단계까지 나가기 위해서는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보조금을 주는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후퇴하고 그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즈위엔의 감세 정책을 통해서 기업들의 투자를 자극시키고 개인들의 소비를 자극시켰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인구가 감소하고 있죠. 여기에 지금 중증국 감정에 빠져들면서 자동차 철강 그리고 이런 것들이 막 도산들이 일어나고 있는 구조주죠. 보조금을 주는 정책이죠. 지금 현재 알리바바랜드의 징중이 싸우면서 오프라인 매장이 사라졌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중국에 보면 각 도시마다 대형 유통 백화점 상가 이런 것들은 전부 국영기업입니다. 국영기업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장사가 안 되고요. 손님보다 종업원이 많을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랑 똑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종업원들을 해고시키면 사회 문제가 되다 보니까 계속 보조금을 주었는데 그게 이제 이즈위엔의 정책이 지금 중국 정부가 쓸 수 있는 돈이 없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채 비율은 현재 공식적으로 270%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 기업들 국영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장부의 거래 자기 조달 형태죠. 그러니까 그림자 금융을 통해서 조달해와서 그거 가지고 용통했는데 중국 정부가 올해부터는 그걸 금지시켰어요. 또 인프라 투자 관련해서도 실제 수익이 나는 걸 기준으로 해서 대출을 받게끔 엄격하게 했기 때문에 올해 중국이 이야기했던 6% 성장은 상당히 힘들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중국 정부가 이야기했던 2020년까지 2010년 대비 소득 배진운동 소강사회를 달성해야 되는 사명이 있다고 하지만 중국 정부가 이거와 관련해서 꼼수를 또 하나 피웠다는 거죠. 뭔가 하니 지금까지 5년간 gdp 성장과 관련해서는 기초 베이스가 되는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이걸 gdp 계정을 바꿔 가지고 오히려 그때 0.1% 성장을 더 올렸다는 겁니다. 5년간. 그러니까 0.5%만큼 더 올렸다는 건 산술적으로 보면 올해 6%가 안 되고 5.5%만 성장을 하거나 5% 초반만 성장하더라도 정부 목표는 달성한다는 거죠. 그렇게 됐으면 13.5% 계획과 관련해서는 목표가 달성되니까 이제 시진핑 국가주석은 앞으로 좀 더 강한 사정정보를 밀고 나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안에서는 현재 분위기가 아주 세하다고 하고 있고요. 이거와 관련해서는 중국 정부가 경제정책보다는 자신의 정치 철학을 실현하는 쪽으로 나가는 쪽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올해 중국 경제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허락허락하지 않다. 그리고 대중국과 관련된 수출이 좀 늘어나고 무역협상 이후에 좀 더 좋아질 거로 봤는데 소비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초부터 지금 현재 이런 폐렴까지 겹쳐 가지고 좋지 않은데 가장 큰 문제는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에요. 부동산 시장은 중국 gdp의 25%를 차지하고요. 중국의 45개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데 현재 미 공실률도 한 20% 넘게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온라인과 관련해서 부응하니까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없어지고 오피스와 관련된 공실률도 떨어지고요. 그리고 또 실업과 관련해서는 현재 중국에서는 외자 기업의 엑소도스뿐만 아니라 수출 기업의 엑소도스 현상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납니다. 글로벌 서프라이 체인망의 공급망 자체가 이제 미국이 원했던 대로 미국으로 가거나 아니면 아시안 쪽으로 인도 쪽으로 가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가장 우려됐던 부분 중에 하나가 스마트폰과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외자 기업의 델이라든지 휘러패카드라든지 삼성이라든지 휘다치라든지 이런 애들이 노트북이나 애플도 그렇고요. 이거를 중국에서 생산 안 하고 해외로 나갔을 경우에는 고용 인구가 750만 명 정도가 사라진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올해 상당히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트럼프가 이거와 관련된 관세를 계속 흔들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앞으로 더 어려워지는데 가장 큰 문제는 미국이 현재 국방숙관법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중국을 압박을 했는데 앞으로는 외국인 투자 현대화법에 의해서 중국 기업이라든지 중국 자본이 들어간 외국 기업이 미국 기업이나 아니면 동맹국에 투자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2월 달부터 막겠다는 겁니다. 이 법이 시행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대공산권 통제와 관련된 코콤이 다시 부활되는 겁니다. 21세기에. 코콤이 뭐예요? 코콤이라는 건 소련의 군사 장비로 전용될 수 있는 소위 말해서 자유지능의 기술을 수출을 막는 소련의 옛날 구소련의 그리고 50년대에서부터 시행이 됐었는데 80년대 이후에 사문화됐는데요. 이것을 다시 21세기 버전으로 미국이 되살리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와 관련해서도 앞으로 강하게 지금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중국이 지금 현재 지향해야 될 부분들이 앞으로 상당히 많지 않을까 보이시죠. 낙관만 할 수 없다.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는 위안화도 강세고 또 트럼프하고 일단 합의했으니까 우리 수첼도 늘어난 것 같고 또 이렇게 해서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안경에 글씨 써있냐고 물어보시면 그건 아니겠죠 당연히. 구글 글라스 쓰시고 여기에 그냥 어떻게 제가 사실은 직업방송에서 많이 모셨거든. 내가 말을 안 해도 되는 그럼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 코콤 이런 걸 중국을 계속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그럼 중국의 전략은 뭡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현재 시간을 많이 끌겠다는 거죠. 2단계 무역협상과 관련해서는 가급적 협상을 늦추려 하고 있고요. 또한 2단계 무역협상을 공식 선언하는 건 트럼프가 중국을 방문해서 시진핑과 같이 회담을 하고서 2단계 협상을 선언할 건데요. 현재 시진핑 국가주석 같은 경우에는 3월 말이 좀 비어있는데 이 3월 말에 트럼프를 초청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의외로 한국이나 그다음에 일본을 패키지로 방문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는 앞으로 미국을 중심하는 우방국들의 균열을 좀 일으키는 정책 그리고 1대1로 관련된 새로운 비즈니스 그리고 러시아하고 손잡고 새로운 인프라 사업을 추구하는 쪽으로 나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는 앞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인도 태평양 동맹국 그리고 러시아 중국을 중심으로 한 1대1로 동맹국들 간의 파워싸움이 형성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미국의 동맹국들이나 친한 나라들의 균열을 일으키는 전략을 쓸 가능성이 높다면 우리나라도 그 나라들 중에 포함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현재 여기와 관련해서는 시진핑 국가주석 같은 경우는 한중일 정상을 지난 총두회담에서 할 때 새로운 단계의 외교를 선언을 했거든요 새로운 단계의 외교 새로운 단계라는 것은 1대1로를 통해서 글로벌 경제를 묶는 방법 그리고 중국이 주도하는 예절 외교를 강화시키는 방법이죠 중국이 주도하는 외교 정책은 강국 외교라는 겁니다 예전식으로 돌아가서 중국이 호해적으로 우호적으로 주변국에 대할 테니까 다른 나라들도 중국에 똑같이 하라는 거죠 그 이야기는 앞으로 동북공정과 관련해서 한국이 인정을 해달라 그리고 강국 외교를 너희들이 받아들이고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정리하고 중국과의 동맹관계를 구축하자는 이야기인데 문제는 동맹이라는 게 이익이 있고 그리고 유국가이기 때문에 체결하는 건 아닙니다 공통의 적이 있는 나라들 간의 동맹을 체결하는 건데요 이런 동맹과 관련해서는 현재 중국 같은 경우에는 유교전쟁을 항미 원조전쟁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상태고요 항미 원조전쟁 그런 상태고 북한과 관련해서는 현명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북한과도 동맹이고 우리의 적인 북한에 대해서 중국은 다시 한국과 동맹을 만든다면 우리의 적이 누구냐는 거죠 그러면 미국이라면 우리는 여기에 가입할 수 없다는 건데 문제는 이거와 관련해서 계속 압박을 넣고 그리고 한미군사훈련 중단 문제라든지 그리고 미국과의 중거리 미사일 배치를 하지 못하도록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외교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신북방 신난방정책과 일대일로를 연결시키는 방법 그리고 북한과의 철도망 개설을 통한 해외시장 진출 전략 같은 경우에서 미국과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우리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슬그렇게 해결하지 않으면 경제도 영향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일단은 좀 ai를 중단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들어가서 그러네요 벌써 정프로가 지금 빠져가지고 죄송합니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다시 보시죠 중국에 올해 중국에 대해서 전혀 다른 뷰를 갖고 계시니까 우리 조이황선생님은 따로 모시자고 아니 지금 소지섭 아니요 이황선생님 지금 천원짜리 그대로 복사하십니다 저는 소지섭으로 가겠습니다 소지섭선생님 우리 조영찬 소장님 오늘 막힘없는 설명 대단히 감사하고요 조만간 다시 한 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드리게 물어봐 이isoft 더 확인해 750 또 만나요 ㅋㅋ 아마